리암리슨은 에너제이저다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리암리슨이 바닥에 누워있는데 기차가 막 지나갈 때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반전이 완전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영화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리암리슨은 에너제이저다 리암리슨은 불사신이다 리암리슨은 입덕이 보이다 리암리슨은 갓딩 액션이다 리암리슨은 액션신이다 리암리슨은 한국이 가장 사랑하는 액션배우다